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자이삼 모닝뉴스입니다. 올 한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3 뉴스결산, 오늘은 사건 사고 분야를 되돌아 봅니다. 올해는 유독 일가족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이 자주 들렸고 음주운전으로 사회초년생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대규모 정전사태도 발생해 관계기관에 평소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두근 기자가 한해 사건 사고를 돌아봅니다. 지난 10월 20일 경찰은 10대 학생이 학교에 이틀간 등교하지 않고 부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남구의 한 빌라로 향했습니다. 소방당국과 함께 진문을 강제 개방에 들어가 보니 40대 여성 A씨와 두 아들은 이미 한 방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장롱에서 일명 번개탄이 발견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12월 1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장인 40대 남성 A씨가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올 하반기 가족과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선 가족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은 도로 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남구 삼산동의 한 8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 A씨가 출근길에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오열했습니다. 왜 10년 밖에 안 죽는 거예요? 왜 10년 밖에 안 죽는 거예요? 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자 13만 283명 중 5만 5천 38명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4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지난 7월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빼앗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세워 울산에서 경찰에 압수된 차량이 8대나 됐습니다. 12월 6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도로와 시장, 학교, 기관 등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블랙아웃이었습니다. UPS라고 불리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공업탑 등 8곳에 설치돼 있어 정전이 되더라도 최대 2시간은 신호등이 꺼지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 정전 사태 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 2주 만인 12월 20일 북구 송종동에서 다시 집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고향이 한 마리가 상가 건물 옥상에 있는 변전실에 들어가 감전되면서 북구 송종동 일대 3,700여 세대가 사는 5개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에 집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정전이 일어나 다행히 인명피해나 엘리베이터 가침 사고는 없었지만 잇따른 정전 사태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제 오후에도 울산에서 40대 남성의 20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뛰어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남성이 뒤쫓습니다. 27일 오후 4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가 2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차 안에서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도망치는 아들을 뒤따라와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장소에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도망간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범행 직후 아버지인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20대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내년 4.10 총선을 향한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20여 년간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의 보좌관을 지내온 김종윤 예비후보가 젊은 마인드로 중국을 꿀잼 도시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 소속의 중국 국회의원 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전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황영필 예비후보도 시민들을 위해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부, 무능한 정부와 싸우겠다며 동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장인 박성진 예비후보도 변화의 선복에 서서 민생을 살피고 대한민국이 추락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으로 출마한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화감공원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어제 동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승인의 받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주무관청이지만 관련법상 기초지자체인 동구청에 관광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인 울산관광발전곤돌라는 지난 6월 동구청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으며 그동안 환경과 재해 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항암공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대항암과 일산 수산물 판매센터 인근에 길이 1.5km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를 비롯해 짐 라인과 스카이 엣지워크 등 놀이기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 사업비 665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삼산동 대형화재로 종합식품업체가 피해를 입자 물건을 공급받던 상인들에게도 연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평소 인근 농수산물시장 절반 이상의 상가에 물건을 공급했지만 하루아침에 불에 타버리자 상인들은 대체할 거래처를 찾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한편 불에 탄 9개 동 가운데 이 업체는 화재보험에 들었지만 나머지 건물 일부는 무허가 건물로 확인돼 피해상가 부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가 2024년 시정을 대표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의 새 시정 핵심 과제는 모두 13건으로 각 실국 본부에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실성과 대표성, 시민 체감도 등을 검토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정 핵심 과제 13건에는 산업수도권의 중심 꿈의 도시 울산 만들기를 비롯해 기후대응에 강한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그린 산업도시 도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울산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규 수업 전후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에서 교사가 늘봄 업무에 동원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겸용교실 사용으로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공간을 뺏기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어제 늘봄학교 시범학교 추가 모집을 마감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울산형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영남아프스 팔봉 완등 인증 사업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인증 대상은 가지산과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황산, 제약산, 고원산, 운문산 등 8개 산으로 완등 인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팔봉을 모두 등반해야 하며 하루 최대 3봉까지 완등이 가능합니다. 울주군은 선착순 완등자 3만 명에게 영축산을 테마로 한 인증 메달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인증 사업에는 11만 8,43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만 3,019명이 팔봉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인 JNK에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켄제프 우타백 씨의 가족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가슴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 화제입니다. 이번 우타백 씨 가족의 초청은 지난 10월 HD 현대중공업의 세계문화축제 중 외국인 가족사연쓰기 공모전에서 1등을 하며 부상으로 가족 초청권을 수상하면서 성사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우타백 씨의 아내와 두 자녀, 모친, 장모까지 총 5명의 항공권과 숙박비, 교통비 등 한국에서 보내는 5박 6일간의 여행 경비를 지원했으며 어제는 가족들이 우타백 씨가 근무하고 있는 일터를 둘러볼 수 있도록 회사로 초청해 사내 투어도 진행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성인광고 차량이 활보하고 있는데요. 선정적인 문구에 광고도 모자라 광고법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계속 단속 중이지만 처벌이 무겁지 않아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 노란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차량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인 데다가 선정적인 내용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공서, 도로 등 장소를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불법 차량입니다. 차량은 얼마 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이곳 남구청 주변도 돌아다녔습니다. 남구의 불법 유동 광고물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차량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지만 각 면에 2분의 1 이내만 허용됩니다. 남구청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위반이 확인될 시 1차, 2차 개고를 거쳐서 미 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외엔 다른 처벌이 없고 위탁업체가 아닌 차주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은 본질적으로 행정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별처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속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불법 광고 차량. 보다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은입니다. 울주군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국내 대표 인쇄용지 생산기업인 한국재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958년 설립된 한국재지는 현재 국내 6곳과 해외 2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8월 1일자로 온산국가공단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직원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재지 본사인 온산공장은 연간 53만 톤 생산 능력을 갖췄으며 올해 기준 매출액은 8,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률을 받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감면률을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혹을 고취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제 중구 구역전시장 등 전통시장 10곳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특성화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동구 대송시장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이 가미된 테마형 관광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대송시장은 내년부터 2년간 국시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토대로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공유 콘텐츠 개발과 문화축제, 야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청념도 측정에서 우산시 종합청념도가 지난해 5등급에서 2개 등급이 오른 3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4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념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울산시는 청념체감도 부분에서 2등급, 청년노력도 부문 3등급을 차지하면서 종합청념도 상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인 대상 외부 체감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주목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념도 평가에서 종합청념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없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년 연속 종합청념도 2등급을 받은 건 울산시 교육청이 유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념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도력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종합청념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부 주간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1개 분석 지표 중 시설비 집행 비율과 학교 회계 집행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는데 12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해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내너제 시장 접견실에서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동균 투자유치부장, 김정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명예시민패와 기념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조영신 청장과 김동균 부장은 울산의 친환경에너지 신산업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울산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정곤 사무처장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 수행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울산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서생면 실리향 앞에 조성 중인 해저공간 창출 사업의 시공 과정을 3D 입체 영상으로 구현한 작품이 내년 1월 26일까지 시청 본관 로비에 전시됩니다. 해저공간 창출 사업은 해저 거주공간 설계와 시공 운영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3개 민관학연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311억 원 등 총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며 수심 50m에서 5명이 체류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수심 30m에서 실제로 3명이 체류하는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ens 랜드스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